쪼이랜드!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출발! 친구들 안녕! 쪼이도 안녕! 친구들! 아까 단어별에서 찾았던 단어 친구들 기억나죠? 자! 오늘도 이 단어들로 재미난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전자레인지를 준비했고! 자! 오늘의 단어들! 레인보우! 롤! 트위스트! 자! 이 단어들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볼게요! 뿅! 자! 외쳐볼게요! 이번엔 쪼이가! 요니! 요니! 유니! 유니! 버스! 자! 지지! 다 됐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친구들! 롤리팝! 롤리팝! 막대사탕! 유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오늘은 어떤 막대사탕을 만들어 보지? 아! 친구들! 유니는 오늘 레인보우!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롤! 굴려서 트위스트! 비튼 다음에 숑숑숑숑숑! 롤리팝 막대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재밌겠다! 무지개색의 막대사탕이라니! 자! 그러면 오늘의 준비물! 정말 재밌겠어요! 친구들! 우리 같이 만들어 봐요! 자! 먼저! 레인보우! 무지개! 무지개는 알록달록 일곱빛깔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유니가 준비했어요! 짜자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빛깔 클레이를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빨간색 클레이를 떼어서 조물조물 반죽을 해줄게요! 동그랗게 공을 만들어주고 바닥에 놓고 길쭉하게 밀어줄게요! 짜잔! 톡톡톡! 자! 빨간색! 다음은 톡톡톡! 주황색을 떼어서 조물조물 반죽을 한 다음에 똑같이 길쭉하게 만들어줄게요! 두두두두! 주황색도 이렇게 두고 다음은 노란색! 길쭉하게 촘촘촘! 노란색도 다음은 초록색! 동글동글! 슈욱! 초록색도 다음은 파란색! 야! 놓고 남색! 놓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슝슝 길게 붙여! 와! 이렇게 일곱 빛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붙여볼까요? 빨! 주! 도! 초! 파! 남! 보! 우와! 무지개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클레이를 만들어보죠! 자!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동그랗게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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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굴려줄게요! 짜잔! 친구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바닥에 놓고 동그랗게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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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굴려주면 돼요! 자! 길쭉길쭉하게 우와! 색깔 정말 예쁘다! 조금 더 길쭉길쭉하게 만들어줄게요! 우와! 알록달록! 정말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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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트위스트! 반대 방향으로 트위스트! 비틀어줄게요! 자! 친구들 보여요? 색깔이 점점 비틀어지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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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트위스트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트위스트! 자! 다음은 귀여운 달팽이집 모양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줄게요! 자! 끝부터 돌 돌 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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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돌 돌 돌돌돌 귀엽게 귀여운 달팽이집 모양으로 돌돌돌 콕콕 눌러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짜잔! 알록달록 레인보우 롤리팝이 완성됐어요. 자, 막대를 꽂아줄게요. 자, 막대를 꽂을 자리에 피노키오 코로 꾹 눌러서 구멍을 뚫어준 다음 유니가 미리 준비했지요. 짜자잔! 귀여운 리본 막대. 자,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 합체. 합체. 들어가라, 들어가라. 짜잔! 너무너무 귀여운 롤리팝 완성! 유니, 유니, 유니콘! 안녕! 유니콘이에요. 쪼이, 유니콘이 쪼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짜잔! 롤리팝! 내 마음을 받아줄래? 유리, 유니! 고마워. 사실 쪼이도 유니콘이를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했다. 짠! 쪼이! 언벨리버버! 어떻게 이렇게 크고 예쁜 롤리팝을... 쪼이, 너무 고마워. 쪼이,cil야! 쪼이, 랜드! xes, 우이,لف어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